25만 12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은, 는 동사의 연결실체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며 넷마블은 게임 개발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 등을 퍼블리싱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 동사의 연결실체가 개발하여 공급하는 게임의 주요 라인업으로는 모두 이마블, 스톤에이지 월드, 세븐나이츠, 몬스터 길드리기 등이 있음에 메모하어 피지부터 캐주얼 장르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었으며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등 마크